자, 이에 모의고사입니다. 자,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왜? 이해밖에 안 풀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들, 이까지만 계속 반복을 보세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디젤 기간과 관계없는 내용은 자, 디젤 기간과 관계없는 내용은 자, 배전기, 배전기는 점화 플러그에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써 점화 연수가 아닌 디젤 기간에는 디젤, 디젤 기간에는 배전기가 필요 없다. 아시겠죠? 디젤이 뭐예요? 경류, 경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린더, 헤드, 개스킷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는 것은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이해하시겠나요? 실린더, 헤드, 개스킷이, 저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설치되어 기미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개스킷이 손상되면 당연히 새어나가겠죠.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자, 다음 중 펜벨트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펜벨트인가 뭔지도 모르겠죠. 그냥 엔진에 있는 거, 자동차 뚜껑을 열면 벨트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는 것은 발전기 풀리 맞고요. 워터 펌프 풀리, 크랭크축 풀리, 기관 오일 펌프 풀리는 아닙니다. 자, 오일 펌프는 기관의 크랭크축과 연결되어 동력을 얻어서 엔진 오일을 순환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AC 발전기 작동 중 소음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AC 발전기 작동 중 소음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배열이 손상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벨트 작력이 약하다. 맞고요. 고정 볼트가 풀렸다. 맞습니다. 아, 축정지가 방전되었다. 이건 아닙니다. 자, 축정지가 방전되면 발전기의 고정이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의 소음 발생은 대부분 베어링의 손상과 벨트의 노화, 고정 볼트의 이한이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번에 배웠네요. 자, 축정지를 교환 및 장착할 때 연결 순서는 외웁시다. 보라스를 먼저 하고 마이너스는 나중에 한다. 자, 세미, 실드빔 뭐 이렇게 해도 전조도 무조건 불 등 앞에 불이 안 들어왔다. 무조건 전구는 교환한다. 아시겠죠? 자,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폭고와 지면과의 간격으로는 오,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20에서 30cm. 자, 지게차의 조향 정치의 원리는 무엇인가? 100% 나왔습니다. 에거번 장토식. 아시겠죠? 타이어식 로더, 차동 제한장치가 있을 때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연약한 집안에서 작업이 유리하다. 연약한 직업에 작업이 유리하다. 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서 기어의 이중 물림을 방지하는 장치는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엔트록 장치입니다. 타이어 표시된 거 11.00, 20-12PR. 자, 무엇이 나타나는지 타이어 폭입니다. 자, TBR. 트럭 퍼스 타이어. 트럭 퍼스 라디얼 지수 기법입니다. 단면 폭 인치고요. 림경 인치고요. 강도 지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건설기계의 좌석 안전팀에 최소 몇 키로 이상의 때 설치해야 되는가? 스냅도 배웠습니다. 30kg. 30kg. 이건 상식이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일반 도로에서 버스용차를 당황할 수 없는 거는 7인승 이상 모든 승합자동차. 운전면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체크. 또 체크. 또 체크.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미만의 운송상업용 승합자동차. 증명세판은 어린이들 운송업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합버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건설기계조동차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가? 10일, 10일, 10일. 자, 유압범프의 기능. 어우, 이거 시험인데 나왔어요. 여러분들, 유압범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동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에너지로 변환한다. 자, 유압범프는 운동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유압해로 내의 유압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너무 묽다라는 거죠. 오위누스의 영향이 있고요. 펌프율이 떨어집니다. 시동저항이 작아지겠죠. 아시겠나요? 해로압력이 떨어지고. 자, 유압류의 점도가 너무 높은 게 시동저항이 커지는 원인입니다. 왜 찐득찐득하니깐요. 자, 외접형 기어 펌프의 폐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펌프의 압력, 유량, 회전수 등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발생하는 진동현상이다. 펌프의 압력, 유량, 회전수 등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발생하는 진동현상은 펌프의 서징현상이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아, 선생님 토출량. 토출량 시험 문제 나왔어요. LPM 아시겠죠? 리터 포 미니츠. 1분당 토출량은 유량. 리터. 일반적으로 유압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환해야 한 것은 쉴. 자, 유압장치에 유압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탱크의 부속장부치가 아닌 것은 페이스턴로드 시험 문제에 당연히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중요하더라고요. 산업재해 통상적인 분류주의에서 통계적 분류가 옳지 않는 것은 자, 사망은 업무래의 목숨을 잃는 경우 자, 중상에는 30일이 아니고 얼마? 2주 이상. 아시겠죠? 경상에는 1일에서 14일. 경미상에는 딱 봐도 2번 하면 3번 해야죠. 둘 중에 하나 틀리죠. 그래서 중상에는 2주 이상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해율 중 연천인율을 구하는 계산식은 재해율 중 연천인율을 구하는 계산식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100% 나왔습니다. 연간 재해 발생 건수 나누기 연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1000 연천인율은 1년에 1000명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 건수로 연간 재해 발생 건수 연평균 근로자 수 도수율, 강도율, 재해율 아무 풀이 없습니다. 연천율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기 제2회 모의고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어떤 시험 문제 나오는지 한번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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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